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유튜브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괜찮나요? 네 제 얼굴이 다 나와야 할까요? 네 최대한 잘 적을게요 약간 바뀐 것 같아요 내가 질문하실 것 같아요 고민이죠 그러면 지금 다양한 분들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이상하게 드세요? 네 예뻐로 되세요 네 모습 제가 양현웅이 아뉴어로 그 저 너무 자신이 남은 밤 저는 그의 나를 아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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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의 암 그럼 처음에 만드신 건 체베저 미니를 하다 이런 게 본적이었던 것 같아요. 저희는 만드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. 근데 이런 거는 공부 채널을 하고 우리끼리 보면 보면 이런 영상 같은 걸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런 문제를 만드셨어요. 단계가 그런 내용 완료됐으면 영상이상 구독자 하나 더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. 그럼 우려부터 봐. 이건 이신거. 네, 네, 그럼. 오늘 나왔습니다. 지금 우리 신분 직장에서 주신 걸 수업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 모르시는데 혹시 힘들이지 않습니까? 힘들이지? 네. 어떻게 다 모르시죠? 이 자랑에서 너희가 현대가 좋은 거에요. 소원한 거기를 한 번 보았어요. 카메라가 영상이 얼굴 특히도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. 머리카락을 했잖아요. 처음에는 어떻겠는데 이제 익숙해진 거 같아요. 처음에는 어떨까? 다른데요. 이랬는데. 피한다고 그랬는데 저의 영상이 더 재미있는 거 같아요. 보면서 같이 있고 막 즐기는 거에요.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데 텐션 올려서 어떻게 재미있을 거 어떻게 해볼까? 다른 그런 아이디어를 먼저 떠오르시는 거 같아요. 점점점. 손 주세요. 머리 정리 단지 해주시고요. 하하하하 오면서 아니, 먼저 알려, 먼저 알려. 다들, 다들 이렇게 부른 거야. 페이스터. 여기 되게 나아가 봐. 아, 이마저 봤어. 맞아, 맞아, 맞아. 안녕하세요, 감사합니다.